오늘 말씀 자문서 19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은 같고 그의 은택은 풀리에 이슬 같으니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재앙이오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압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 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마지막 절 말씀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우리의 계획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서게 되는 것. 이거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죠. 그런데 이 거룩함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한 영생이 되어질 때의 거룩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 내 뜻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혼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냐고 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뜻은 우리의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즉 다른 말로 거룩함을 얻는 것. 또 하늘나라 기업을 얻는 것. 막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와 같을지인데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서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뭐라고 잡았느냐. 자기 영혼을 지켜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자라고 잡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은사에 관심이 있고 또는 목사님에게 칭찬받는 것에 관심이 있고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고 뭔가 잘하고 있다고 인정받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나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영혼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그분의 뜻이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이니까. 내가 영생을 얻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도 내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그 영생을 얻는데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것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매 분처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나. 나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중요한 건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바른 길로 가도록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도 그 예수님을 만난 그 믿음이 계속 유지가 되도록 지켜야 돼요. 그것을 다른 말로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하죠. 빌리포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내가 예수 그리스로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라면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이 뭐예요? 나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거. 그리고 그 뜻이 완전하게 설 때까지 하나님은 결단코 그 뜻을 변개지 아니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영혼에 관심이 있고 이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을 받았으니까 내가 할렐루야 충만하다. 교회 다니면서 뭐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어떤 은사가 있어서 치유의 역사가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내가 그 기쁘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니의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뭔가? 14절과 15절에 말합니다. 우리 빌리버스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어요. 16절까지 같이 봉독합시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람 사이에 원망과 시비가 없다. 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원망과 시비가 없는 건 서로 화목한 관계. 사랑의 관계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거룩하니 서로 생명을 갖고 서로가 사랑을 갖고 사랑을 하니 흠도 없고 순전하고 어그러지는 이 세대와 다르게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자녀로 세워지도록 흠 없는 자녀 즉 죄 없는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빛을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세상은 어두움인 거예요. 영적 어두움.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그 빛이 나타나도록 하려 합니다.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매 순간 예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이 모든 것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느냐. 십자가에 죽으시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을 밝혀내야 돼. 다른 사람에게도 당신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이 모든 것을 밝히는 자가 대시한다라는 것. 이것을 밝혀야 하는 것이 중요한 건 바로 내가 내 영혼에 관심이 있고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이루어가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니 하나님의 노하심에 들어갈 일이 없죠. 오늘 본문 12절에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랬죠. 왕의 노하심 하나님이 진노하심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진노는 이 땅의 심판이 이르게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산 자들이 어떤 자예요? 예수 크리스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린 자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욕심을 향해서 육체의 정력을 향해서 나아간 자들인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 크리스를 보내신 뜻은 예수 크리스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내 영혼에 생명이 충만해지는 건 관심이 없고 세상에 이래 바쁘게 살다가 너무너무 바빴어요. 세상 일에 바빴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었어요. 말씀 볼 시간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뜻을 정말 안다면 내가 예수 크리스도의 그 말씀을 먹고 예수 크리스도의 영호로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결단코 이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 수없이 말했어요. 수없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세상 일에 바빠. 뭔가 그것도 하나님 일인 것 같이 바빠.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를 할 시간은 없어. 전부 그럼 뭐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네가 하는 건 내가 안 받겠다 그랬어요. 내가 네 안에서 기쁘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할 때 너는 그 뜻대로 소원을 가지고 행하면 된다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역을 열심히 합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해요. 수없이 같은 말을 반복을 해도 여전히 똑같다면 말씀을 여기로 듣고 여기로 흘려버린 사람이에요. 말씀을 새겨 들으셔야죠. 내 열심이나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안 받아요.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대로 행할 때에 그것이 상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산재물로 드린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산재물로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거예요. 우리도 산재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기도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받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노하셔서 심판에 이르게 한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그 진노함과 그 분노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사람의 건 받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열심은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 순종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러니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행할 것을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그의 은택.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풀 위에 이슬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풀 위에 이슬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만나가 생각이 나시죠. 민숙이 11장 9절에 보면 밤에 이슬이 진영이에 다 내렸는데 그 이슬이 낼 때 만나도 같이 함께 내렸더라. 그러니까 이슬이 내릴 때 만나가 내렸어요. 저녁에는 매치 그라이가 내리고 아침에는 이슬이 전진 주위에 내렸는데 그들이 가서 보니 이 이슬이 출애기 18장 13절에 나와요.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15절에 이슬아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왁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진중에 내린 이슬은 그들에게 광야를 통과하는데 먹게 하신 양식입니다. 예수 그리소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린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 그러니 이 생명의 양식은 우리에게 풀 위에 이슬같이 내려왔어요.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며 할 때 이 양식은 매일 아침 이들이 풀 위에 있는 이슬같이 내린 만나를 아침마다 가서 한 오멜씩 걷어들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아침에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나를 살리게끔 매일매일 양식을 받아 먹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 미련한 아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13절에 보니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오. 미련한 아들 그 아비의 재앙이다. 누가 생각나세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누하스. 그들은 미련한 아들들이여서 그 아비 엘리에게 재앙이었어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비 엘리 제사장이나 홈리 비누하스 같은 날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나 그 아들들만 잘못된 것이냐. 왜 미련한 아들이 되어지느냐. 미련한 아들이 되어지는 건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죄의 사람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다 쓴뿌리가 있어요. 왜?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의 삶을 사는 동안에 누군가에 의해서 기억 속에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그것 때문에 분을 낸 게 있고 상처를 받은 게 있고 그 거절감이 있고 또는 나름대로 자기 생각 속에서 못마땅한 것이 있고 그런 거로 인해서 기억 속에 자기가 갖고 있는 쓴뿌리가 있는데 이 쓴뿌리는 다시 말하면 죄의 사람의 그 정욕에 있는 사람 때문에 마귀가 그걸 가지고 심어놓은 거예요. 가라지처럼. 우리 심령 속에 그걸 아주 박아놓은 거예요. 쓴뿌리를 박아놓은 거예요. 밭의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돌밭, 가시덤불밭 이런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예요. 이 쓴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미련한 아들이 되어져요. 육체의 정욕을 뽑아버리지 않으면 미련한 아들이 되어져요. 내가 교회 다니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나는 미련한 아들이 아니지라고 생각을 하셔도 여러분 안에 쓴뿌리가 뽑아져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넘어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련한 아들이 왜 미련한 아들이 됐어요? 자기의 정욕을 버리지 않아서. 다른 말로 말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아서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쓴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무엇을 원하세요? 믿고 순종하길 원하세요. 믿고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에서 너의 모든 죄를 사해줬다고 믿으면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내 심령 안에 있는 쓴뿌리들 다시 말하면 상처들 뽑아내야 될 돌짝밭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뽑아내고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회계라는 거예요. 믿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회계하게 되죠. 그래서 회계하고 죄삼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쓴뿌리가 뽑아져 나가야 뭐가 일어나요? 죄삼이 있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쓴뿌리가 그대로 있으면 성령님이 임했다가 어떻게 돼요? 이게 살아나니 쓴뿌리가 살아나니 정력이 살아나니 육체의 사람이 살아나니 여리고성이 다시 세워지니 이해가 되세요? 여리고성이 다시 세워지니까 성령님은 어디 갔는지 간 곳도 없고 여리고성을 다시 세워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그 아들이 죽는다 그랬어요. 막내 아들이 그 성을 짓자고 시작을 하면 죽고 문을 닿으면 장자가 죽어요. 주님 안에서 장자가 죽으면 기업이 물러내려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육체의 정력이 살아나서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간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겐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리니까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날마다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상처들 쓴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기도밖에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뽑아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기도 없이 안 뽑아져요. 주님이 은혜를 줘서 아 그리고 뭔가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처음에 근데 왜 사람이 은혜 받고 하다가 나중에 그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바로 쓴뿌리가 뽑아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의식 속에 있는 상처가 있어요. 생각이 나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게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가 느껴지는 것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무의식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데 내 안에 쓴뿌리가 있어요. 근데 이걸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의식의 거는 생각이 나니까 주님 앞에 아래면서 치료받기를 원하겠지만 이 무의식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깨달아 알게 하기 전에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련한 아들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주님 앞에 물으시고 가르쳐 주시길 구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회개함으로 그것을 뽑아내야 돼요. 말씀의 위로를 통해서 뽑아내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서 간절히 구할 때에 주님은 그것을 다 뽑아내주시는데 중요한 건 내가 하고자 하니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것을 다 뽑아내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뽑아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구하느냐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사모해서 내 영혼을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내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항상 내 영혼을 돌아보면서 내 영혼이 어떠한지를 주님께 묻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남의 영혼을 위해서는 막 열심을 내는데 자기 영혼을 돌아보지 않아서 나중에는 잘못 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 이게 전부 뭐냐?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뽑아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저 자신을 돌아봐도 내 안에 쓴뿌리가 어떤 영들을 불러들였고 그 영들이 역사를 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엄마하고 같이 다투면서 저를 버리는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는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행동으로 아버지는 그다음부터 저에게는 일절 간섭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야단도 치지 않았고 묻지도 않았고 내버려 둔 상태 그것이 나는 버림받았다는 거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그런 상처였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거절감이 찾아오고 그 거절감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비어있는 거예요. 내 심령의 공간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채우고 싶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채울까 하니까 남자를 찾게 되죠. 결혼을 왜 했냐. 나라면 죽는다니까 이 남자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선택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같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챙겨주게 되지 내가 기댈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버림받은 아이는 외로움을 느껴요. 그래서 나한테 어떤 게 찾아와요? 거절감의 영이 찾아오죠. 외로움의 영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왜? 그 아버지 앞에 버림받은 자는 항상 그 아버지 앞에서 두려워 떨어요. 사랑을 받고 싶은데 사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영이 왔어요. 그러고서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라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찾아와요? 무기력의 영이 찾아와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으면 그냥 그 사람 앞에 다 내어놓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한테 따라다니는데 남편의 사랑이 안 채워지니까 결혼을 해도 외로움은 똑같은 거예요. 그 외로움은 결국은 누군가를 찾는 거야. 누군가를 찾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도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이잖아요. 저한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마치 나를 사랑 안 하시는 것 같고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셔도 사랑 안 할 것 같고 내가 듣는 음성을 잘못 들을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외로운 길을 가야 하는 이 상황 속에 둔 것이 다른 사람은 사랑하고 나는 안 사랑해서 내 옆에는 아무도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같이 가는 사람은 없구나. 그 외로움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주님이 시키시겠다 그래도 두려움이 왜 와요?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안 하시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뭘 해도 자신감이 없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수없이 말씀하셔도 난 두려운데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두려운데 여러분 이 쓴뿌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쓴뿌리가 해결이 되고 나니까 아버지의 우리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고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온 영들을 내어 쫓을 수 있게 되어지고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데 영적으로 조금만 나태해지면 그 더러운 영들은 금방 또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 나의 영혼의 구원이에요.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크리스토가 십자가를 치셨어요. 그런데 미련한 아들이 되어지니 아비에게도 재앙이 되어지고 자기에게도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또 다투는 아내 얘기가 나와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이 이어 떨어진다는 히브리 단어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은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가. 다투는 아내에 대해서 주님이 누굴 통해서 말하시냐 하면 잠원을 통해서 이 다투는 아내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 다투는 아내는 어리석은 아내요. 이 다투는 여인하고 함께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운먹에 사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고 다투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똑같은 얘기를 말합니다. 호세하서 2장 2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의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아내와 다투는 얘기를 왜 이 호세하서 2장 2절을 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바흘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한 말이에요.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자 아내는 이스라엘이고 남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아내로 택했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뭘 한 거예요. 다툰 거예요. 욕기 14장 19절에 보면 계속 이어지는 물방울이 이 다투는 여자라고 그랬거든요. 비오는 날 비가 계속 와요. 바위도 계속 물이 치면 어떻게 돼요. 욕기 14장 19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물은 돌을 닳게 하고 구멍이 뚫려요.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린다고 말해요. 이와 같이 주께서는 희망을 끊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투면 평강이 없어지잖아요. 은혜가 없어지잖아요. 예수님의 은혜 속에 있느냐 아니면 주님과 계속 다툼이 있느냐 너의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한 것처럼 그 어머니가 뭘 말해줬기 때문에 예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을 말해줬는데 그 하나님과 논쟁을 하고 논쟁을 해도 이 어머니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와의 온전한 교류가 없으면 결국은 내 심령이 뭐예요? 구멍이 뚫린다는 거예요. 비가 계속 오면 구멍이 뚫리고 뚫리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오지 않으면 뭐가 찾아와요? 재앙이 찾아와서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집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서 있다.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돕는 베필이죠. 남편을 도와서 그 가정이 세워지게 하는 건데 아내가 남편을 맨날 긁어대고 맨날 싸우면 집안이 제대로 세워지겠어요. 세워질 수가 없죠. 남자는 그럼 바깥으로 돌고 아이들은 상처성이가 되어져요. 이 육체의 삶도 그와 같은데 영적인 건 더욱더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이 씀뿌리가 나면 그 씀뿌린 자기 생각이 나면 다투게 되어지고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씀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애서와 같이 망련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우리 안에 씀뿌리를 없애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씀뿌리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입의 말이 옆에 사람을 더럽히고 옆에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에베스 5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고 행하는 자는 그렇게 다투는 아내가 되진 않죠. 남자를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계속 바가지를 긁어 그래서 맨날 그 집은 다툼이 있어요. 그러면 집이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죠.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지 내 생각으로 행하면 그 집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집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잘 짓는 집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14절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 나내는 여왁계로서 말미암느니라. 집과 재물은 기업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으니까 상속을 받죠. 조상으로부터. 왜? 하나님이 기업을 땅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그거는 팔지도 못하게 해서 대대로 그것을 물려받아서 그들은 그 땅에서 삽니다. 우리 육체를 사는 동안에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이 육체를 물려받아서 이 육체는 살아요. 또 부모가 재산을 물려주면 그 재산도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만 물려받아요. 육체의 죄성도 다 물려받아요. 부모의 병도 물려받아요. 그래서 그걸 조상의 저주라고 말해요. 저주를 물려받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으로 내가 살면 조상의 저주를 물려받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이 땅의 부귀 영화를 주는 재물일지라도 그 집과 재물을 물려받은 것에 만족하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땅을 물려받아서 그들이 상속을 받아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들이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있지 않느냐는 미련한 아들이라면 아무리 그 집과 재물을 상속받았어도 그것이 온전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죠. 슬기로운 아내는 그래서 여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다투는 아내는 육의 생각으로 얼마든지 내가 만날 수 있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자여야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내를 택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아내를 이삭을 위해서 준비하죠. 또 야곱도 그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외삼촌 나반의 집을 갔지만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지불을 합니다. 주님이 준비한 자들이 있어요. 준비한 자는 슬기로운 아내를 주시기죠. 내가 지혜로운 자로서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려고 주 앞에 기도하면 당연히 슬기로운 아내를 주시죠. 믿음의 아내를 줘요. 그렇지만 내 육을 따라서 내가 나가면 육체의 눈에 좋은 대로 사람을 취하여서 내 육에 좋은 대로 아내를 찾아서 구하니 그 아내와 다툼이 일어나고 온전한 집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 안에서 하나님의 슬기로운 아내가 되시겠습니까? 내 영혼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예수님이 원하는 슬기로운 아내가 되어지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왜?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아내이기 때문에. 야고버서 1장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은혜를 주셔서 심령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서 회귀하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은사도 받는데 이건 다 무엇을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거죠. 교회가 슬기로운 아내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주는 거예요. 슬기로운 아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교회가 되어져야 신랑이신 예수님을 잘 섬기고 그 가정 하나님의 집을 잘 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려받았다고 집을 잘 세우는 게 아니라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을 만큼 지혜가 없으면 다 무너뜨리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어떤 자가 돼요? 슬기로운 아내가 되어야 해요.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니까 우리 아내의 쓴뿌리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반드시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에 관심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15절에 게으른 사람이 돼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이 게으름, 뭐가 잠들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는 거예요. 내 영이 깨어있지 못하고 내 영혼에 관심이 없다 보면 육체에 따라서 흘러가는 대로 가다 보니 영으로는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내 영적 현지서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영에 대해서 민감하지도 않고 영혼이 살지도록 말씀과 기도의 삶도 안 하고 육체에 열심히 살고 있으니 게으른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행하고져도 하지 않는 게으른 자요. 태만한 자인 거죠.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깊이 잠들게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굶주린 자가 되는 거죠. 심령에 기갈이 오는 거예요. 기근이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스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잠자는 자가 있는가 하면 죽은 자가 있어요. 게으른 자, 태만한 사람은 누구예요? 잠자는 자예요. 그러니까 깨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면 주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우리가 회개함으로 쓴뿌리를 제거하고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서 나타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지만 만약에 졸고 자며 게으르고 태만하다면 영적으로 줄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에베스 5장 15절에서 17절에 하는 말씀 봉독합니다.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여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알게 되었지니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않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아비에게 재앙을 주는 자이고 또 슬기롭지 못한 다투는 아내가 되어지고 하지만 주님을 잘 깨달아 아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니까 오늘 본문 15절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영혼을 지키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무얼 나타내요?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생명을 나타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를 안다고 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행실을 지켜요. 주님 앞에 행실이 거룩한지 아닌지를 잘 돌아보아서 그 일을 잘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 그가 바로 계명을 지키는 자고 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씀을 받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예 대놓고 그를 갖다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만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내 영혼에 영혼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내게 유익하냐라는 말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내 영혼에.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때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에 관심이 있고 자기 영혼을 사랑해서 내 영혼이 온전한가 아닌가를 늘 살피는 사람은 계명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슬기로는 안 해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지 않는 자가 됩니다. 17절로부터는 무엇을 말하고 있죠? 이와 같이 온전히 자기 영혼을 사랑해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있는 사람 예수님인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한 것처럼 그렇게 나타내는 사람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육체에 물질이 없는 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악 가운데서 고통하는 자가 정말 가난한 자이죠. 그런데 세상에 죄악 가운데 고통하는 자는 천지에 널려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자기의 고통 가운데서 건져줄 구원주를 찾고 구하는 심령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자를 찾으세요. 그런 자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안에 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에서 구원해낸다면 이 영혼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땅이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 영혼을 내가 불쌍히 여기에서 베풀면 여기 말씀처럼 여와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는데 이걸 하나님께 구워주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나죠? 예수님 앞에 그거를 다 구워주면 다 나한테 돌려주셔요. 그런데 갑절로 돌려주시죠. 구워주면 그거를 돌려받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갑절로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같은 형제 자매요. 예수 그리스 안에서 한 피를 나눈 자요. 한 피로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들을 서로 돌아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냐? 내 손이 움켜쥐지 말고 필요한 만큼 주라고 말해요. 어떤 육의 구제를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저전서 13장에 말하잖아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신명이 될래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서 역사에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자기 영혼을 돌아보아서 그 영혼이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 즉,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그 개명을 지키면 예수님이 그와 함께하고 그리고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서 그 사랑이 그에게서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처럼 그럴 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행위와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일한 것은 다 반드시 갚아주시고 잊지 않으신다고 히브리스 6장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뜻을 위하여서 내가 그분의 마음으로 행한 것은 결단코 잊지 않으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네가 누구시니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섬겨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18절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지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주지 말지니라.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희망이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들이 계속 나쁜 짓을 해도 희망을 두고 계세요. 끝까지 두고 보십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징계를 해야 해요.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아라. 반드시 야단은 쳐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건 가르쳐서 바르게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가 왜 그 재앙을 만났어요? 그 아들들을 바르게 교육시키지 못하고 그 악한 행위를 하는 걸 그대로 주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혹 잘못 가면 그를 사랑한다면 그를 징계해야 되는 거죠. 히브리스 12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는 징계는 참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바르게 하는 교훈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과 같이 대우한다고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그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라고 12장 8절에 말하죠. 하지만 19절 보니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아들도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분을 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식을 때릴 때에 맹렬히 노을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분노 때문인 거예요. 자기의 분노로 매를 치고 벌을 주고 하죠. 이것은 다 하나님이 벌을 그 누구에게 줘요? 그 부모에게 줘요. 자식을 채찍을 해도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징계를 해도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징계를 해도 죽일 만큼 사망에 이를 만큼 하지 않는 거죠. 왜? 그 징계는 그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지 내 마음에 합하지 않아서 분을 내는 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아래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주님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쓴뿌리가 뽑아져 나가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야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오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분노를 맹렬히 하는 자는 건져주어도 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자에게 용서를 하지 않는 거예요. 20절에 뭐라 그래요?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래야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항상 모든 것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권고로 듣고 훈계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한가에서 그 말씀을 훈계로 받고 늘 하나님의 징계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사람이 되어지죠. 왜 그렇게만 해야 돼요? 21절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만이 그 모든 뜻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쓰임을 받는 그러한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스 6장 17절과 18절을 보겠어요.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의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화해서 내가 안의를 받고 위로를 받게 해서 내 영혼이 주님을 끊임없이 찾는 사람은 반드시 복주고 복주고 형통케 하고 형통케 하신다. 즉 하늘의 지혜가 오고 하늘의 기름붐이 오고 이 땅에도 기름지게 하시면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피난처인 것을 찾는 자에게는 안의를 얻게 해 주십니다. 내 영혼의 피난처가 어디냐 나는 어디서 쉼을 얻느냐 2사에서 4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라 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이라 두 번이나 다른 이가 없다 나 같은 이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왜? 10절의 말씀이 그걸 말해요. 시작부터 끝까지 시초부터 종말까지 모든 것을 다 이미 알리셨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옛적에 다 보이시고 다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옛적에 다 세웠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와요. 그 첫 번째 태초라는 단어 속에 다 나와요. 다 알리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고 한 번도 숨기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어요. 그러시기 때문에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나의 모두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그분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 영혼 구원에 관심을 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가야 해요. 이루어가야 된다는 얘기는 내 안에 쓴뿌리는 다 뽑아져 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반드시 쓴뿌리 때문에 넘어져요. 기억하세요. 쓴뿌리 뽑아내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왜? 그 쓴뿌리를 통해서 마귀가 반드시 역사할 거거든요. 그래서 넘어져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것들이 뽑아져 나가서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섭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계획을 세워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도 없거니와 주님이 허락하셔야 이루어지잖아요. 내 영혼에 관심이 있으신 그분 앞에 나도 내 영혼에만 관심이 있고 내 영혼에 관심이 있어서 주님께 구하고 구하면 나를 통해서 그와 같이 쓴뿌리가 제거돼서 미련한 아들이 되지 않냐고 아버지의 재앙이 되지 않냐고 그리고 슬기로운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져서 집을 잘 세우고 주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행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안위를 얻어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 주님은 계획하신 걸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실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내 영혼의 구원을 얻는 예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원하여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하나 매 순간 올라오는 건 나요. 내 의요 내 생각이고 그리고 나는 참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예수님 진실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네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나 내 생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도록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우리 안에 쓴뿌리들을 뽑아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쓴뿌리들이 뽑아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다 뽑아지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깨끗한 심령 정결한 심령이 되어지고 성령님을 모신 자가 되어져서 우리 안에서 기쁘신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쓰임받아 우리를 내어주어다 할지라도 그것이 헛된 것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슬기로운 아내가 되어질 수 있음이옵니다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또 내 온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구제가 있어도 모든 것을 아는 예언을 하는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육도 없고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다 제거되어야 되겠습니다 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무식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뽑아내시고 회개케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예수님만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아버지의 뜻이 완전하게 서는 그날에 우리도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세워질 수 있는 축복자가 되어지고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던 예수님을 위로와 안위로 말미암하여 가는 그 모든 길이 기쁨과 감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기쁘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